자, 이번 시간에는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도는 뭐의 약자냐면 슈퍼 유저 두의 약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즉, 슈퍼 유저가 하는 일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자, 유닉스 계열, 리눅스는 유닉스 계열이죠.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들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중사용자 시스템입니다. 즉, 옛날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썼습니다. 지금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체제를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가 형성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A라는 사람이 만든 파일을 B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쓰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 영어로는 퍼미션이라는 것을 고안해서 각각의 사용자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도 해야 되고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의 어떤 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강력한 힘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신 이런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운영체제도 말하자면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위임받은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슈퍼 유저 또는 루트 유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예, 슈퍼 유저 또는 루트 유저 그래서 그런데 슈퍼 유저 또는 루트 유저로 여러분이 평소에 활동을 하게 되면 심각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rm-rf 이렇게 지워버리죠. rm-rf 실화하면 절대 안됩니다. 슬래시 이렇게 해버리면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삭제해라라는 명령입니다. 심각한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용자로 접속해서 사용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슈퍼 유저의 권한이 필요할 때 스토어를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있지 않은 명령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을 때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븐트 같은 경우는 apt-get install 그리고 git 이렇게 하게 되면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permission denied 라고 나옵니다. deny는 거부되었다. permission은 권한입니다. 권한이 거부되었다. 아이유 루트, 당신은 루트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권한이 없으면 이런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외적으로 이 명령은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한다. do한다 라는 뜻으로 sudo apt-get install git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임시로 여러분이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임시로 여러분이 실행하는 그 명령어만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sudo 라는 명령 이라는 것이죠. 트위터에 엄마 코딩봇이라는 재밌는 그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는 아들아, 엄마 이름 앞에는 슈퍼, 수도가 붙는, 엄마가 하는 말 앞에는 수도가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재밌는 개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sudo가 뭔지 알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sud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권한, 또 다중 사용자 시스템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걸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컴퓨터가 싸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자기 혼자 그 컴퓨터를 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때는 sudo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sudo를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예, sudo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일단 이 시점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